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하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경선이 치열합니다. 오늘은 성동구청장 1차 경선 확정 후보들을 공약을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이재문 기자입니다. 이번이 두 번째 도전인 안성규 국민의힘 성동구청장 예비 후보는 사단법인 한반도 선진화연구원장을 역임했고, 현재 정부 정책연구원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안성규 후보는 우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동 공약인 지상철 지화화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웁니다. 한양대에서 잠실나루역까지 지화화해 수변공원을 조성하고, 일부 지상철 구간은 남겨 스카이워크로 활용합니다. 지역 현안인 삼표레미콘 부지에는 K컬처타운을 조성해 K-POP뿐 아니라 다양한 장르의 우리 문화를 알릴 계획입니다. 서울숲 인근의 게임 산업단지를 유치하고, 경위중앙선 왕십리역과 응복역에 스카이 돔을 세워 지상을 공원하는 곳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사물인터넷 리빙랩을 통해 생활연구소를 활성화하고,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돌봄, 방과후 교실을 확대합니다. 또 성동구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청년을 대상으로 푸드트럭 운영 자격을 줘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계획입니다. 젊은 열정과 패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책학을 전공한 행정학 박사의 전문성과 그리고 기업 경험을 통한 경영 마인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하우를 가지고 우리 지방자치 행정에 접목을 시켜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방자치 행정의 모델을 한번 만들어보는 게 제 목표입니다. 이주수 국민의힘 성동구청장 예비 후보는 7대 서울시 의원을 지냈으며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주수 후보는 우선 3표레미콘 부지에 서울의 런던아이를 조성해 서울숲 일대를 세계적인 명소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중랑물재생센터를 지화화해 워터파크 등 테마파크 조성으로 가족 단위 여가 활용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신속한 재개발 추진으로 성수전략정비구역 등 한강변에 50층 규모의 스카이라인을 구축하고 중랑청과 한강을 잇는 수변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 성수동 중공업지역의 특성을 살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청년취업사관학교 등을 유치하고 수제화 등 도심제조업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약속했습니다. 아이성동기금을 조성해 출산장려금,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입학지원금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금난시장 주변 지구 단위 계획 재정비를 통해 주차난을 해결하고 마장동 한전물류센터 이전에 따른 부지개발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국회 보좌관과 또 서울시의원의 행경 경험을 가진 조 이주수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삶이 행복한 성동, 또 주민이 주인인 성동을 반드시 만들고 또 오세훈 시장과 같이 일을 해본 경험이 있는 조 이주수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기초단체장 경선은 오는 21일과 22일 양일간 치러지며 23일 본선 후보자가 결정됩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